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진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 골티비 구독자 수도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진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의 표현, 트랜스퍼 윈도우 축구에서 트랜스퍼는 선수의 이적을 뜻하고, 윈도우는 타임프레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퍼 윈도우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정해진 시기를 뜻합니다. 기사 다시 한 번 확인하시죠. When does the January transfer window close? The dates in the Premier League, La Liga, and more. Did you all get that? 주로 Pre-Season Window,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 영입 시기와 Mid-Season Window, 시즌 중반 영입 시기로 나뉘는데요. Mid-Season Window는 January transfer window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진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